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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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먹어볼게요 초콜릿 꿀맛 김치가 오징어와 마지막으로 매운 피카콜맛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 입안에 담아둘서는 저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아삭한 식감이 좋아요 마지막은 바닐라가 너무 좋아요 바닐라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아삭해요 뼈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야채는 오리지널 짭조름해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마카라 바삭바삭 치킨이 짭짤하고 맛있어요 아름다운 맛 엄청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바삭바삭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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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아삭아삭 맥주 초콜릿이 아주 달콤해요 달콤한 맛이에요 오도독 쪽으로 먹으면 맛있네요 콜라 쭘쭘쭘쭘쭤또 이 맛은 약간 낭받아야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꼭 нашей 영상이 더 좋아요!